음력 설을 기해 글랜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오늘 희생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해가 바뀌어가는 지금 일본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랜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중국인 위안부 할머니를 포함해 최근 작고한 3분의 할머니 영정을 모시고 성공회와 불교, 기독교 등 범종교적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또 할머니들의 이렇게 한을 품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넋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양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모제는 난징 대학살 80주기와 맞물리면서 중국 국영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직접 이곳으로 왔습니다. 일본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향한 중국의 분노가 한국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추모제에 참석한 한인들은 일본을 향해 조속한 역사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돌아가신 할머니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도 보좌관을 통해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어처구니 없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아닌 합의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약속 이행 요구에도 힘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합의 자체는 그냥 무효고 일본 정부가 11개국이 됐건 13개국이 됐건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함께 앉아서 포괄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시간이 갈수록 당시에 참혹함을 증명하는 위안부 할머님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 우리 후대들의 어깨도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전범국과 일본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윤연을 맞는 이 병신년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화두는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